이 종목은 삼강 m&t 입니다. 삼강 m&t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가 3300원의 매수 의견 들어 가지고 360%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가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100% 이하 이 상징은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 놓고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 오시는 길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500% 에서 1000% 재산을 늘려 드리는지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이 꿈의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강 m&t 차트 분석을 먼저 간단하게 해 드리기 이전에 자 이 종목은 바닥 분석가가 3300원 입니다. 자 3300원 들면 여기가 지금 3500원 되니까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실 매수를 들어가셔야지 이런 구간에 만원이 넘어가면 3000원 짜리가 12000원 갔으니까 거의 300%가 넘게 오른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올라갔다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전부 다 개인 전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상강 m&t 는 재무구조가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아주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지만 자 이게 지금 많이 2000원 대에서 지금 6000원 5000원까지 떨어졌으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상강 m&t 를 왜 제 2 카페에서 이 종목을 바닥에 어 3300원 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제가 두 개의 카페를 운영하는데 두번째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 상강 m&t 저를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만나셔서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비용이 몇만원 안 들어갑니다.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부터 수천만원 수억에 투자를 하시는데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지금 눈탱이를 맞는 종목인지 아닌지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비용 몇만원 아끼지 마십시오 자 상강 m&t 를 제가 잠재자산을 딱 보고 앉아가도 이 종목이 일단 바닥이 그래서 3300원에 매수 의견 드려서 이 종목 너희들 1,2년만 그냥 가지고 가면 아무리 못 먹어도 3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제가 누차 드립니다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따먹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기본으로 300%는 먹는 종목이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잠재자산을 보고 이 종목은 최하 300%를 먹을 종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을 해서 1,2년동안 홀딩 분석을 하는데요 자 이 종목 지금 1,2,000원대 이때는 싸니까 매수했는데 지금 이 구간은 비쌉니까 쌉니까 그러니까 이게 급락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먹는게 원칙 아닙니까 자 3,000원짜리를 14,000원 300%가 넘게 올랐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면 인생 폐가망신 하는데 자 이런 종목에 이게 요새 작전 세력들이 전부 다 다 카페를 운영합니다 한 10,5,6년 전만 해도 작전 세력들이 카페 같은 거 운영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엔 근데 지금은 워낙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작전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카페를 웃돈 주고 삽니다 프레미엄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회원들 막 카페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카페들이 있잖아요 돈 주면 돈 주면은 요새 다 카페 다 활성화 시켜주고 유령 회원들 하루에 한 한 달이면 막 수천 명씩 가입을 시킵니다 막 유령 회원들 돈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댓글로 앉아가지고 좋습니다 뭐 대박주인 났습니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카페에다가 글 쓰면 개미들이 그거 보고 들어가가지고 눈탱이 다 맞는 거고 사기꾼들한테 다 눈탱이 맞는 거거든요 그게 자 대한민국 주식 카페가 90%가 다 사기꾼이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구간에 피눈물 흘리는 구간 아닙니까 이게 전 재산 다 뺏어 먹는 건데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상강 M&T를 언제 추천을 드렸는가 여기 한번 분석 시향을 보시면 바닥 분석가 3300원 250% 수익 중이잖아요 자 상강 M&T 주가 예측 전부 이거 원본입니다 상강 M&T 자 바닥 분석가 3300원 상강 M&T 120% 수익 났습니다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 3300원인데 상강 M&T 120% 졌는데 아직 더 올라간다 왜 추천할 때 당시에 이 종목은 아무리 못 먹어도 3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추가 반등권이 더 온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2016년도 2월 20일 날 그렇게 해서 이게 120% 올랐다가 하락 조종을 겪고 난 다음에 몇 달 동안 못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추가 반등권이 와가지고 상한 거쳐서 196% 바닥 매수자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오는 구간이다 꼭지 목표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강력 홀딩해라 190%인데 꼭지 목표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홀딩해라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상한가 쳐가지고 210% 이제 직전정거점을 또 돌파한다 아직 더 남았다 올라갈 구간이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250%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홀딩해라 홀딩해라 250% 수익이 났는데 상한가 마감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한 300 한 30%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급락을 한 거 아닙니까 꼭지 목표가가 왔다 그럼 이 종목이 이제 추가 반등은 안 올 것이냐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쌀 때 사야지 이거 지금 매물 저항대가 여기도 저항대가 무진장 심하지만 여기 다 저항대 아닙니까 올라오면 패대기 칠 건데 세력들이 미쳤다고 여기까지 지금 빨리 급등을 시키겠어요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쉽게 못 올라간다 자 여러분들 동종목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박 날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사십시오 지금도 최하 몇 백프로에서 천프로 칠 종목들이 저희 카페에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그거 지금 바닥 잡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앞으로 1,2년 후에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따라오신 걸까요? 제가acia이 7몬까지 시킴에나가 무진장도 시킵니다 제가 이제จ밖에서 사과 Ale 등장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29도 이 시킵니다 아니면 그 사과음까지 기능을 동영상을 사용하고 그리스도 예약하고 여기 있다면 그리고 다른 첫 타입에 너무 많이 가집니다 저희가 다 저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